주류업계가 소비자 편의 재고를 명분으로 요구해온 주류 온라인 판매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이데일리TV가 입수했는데요.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류 접근성이 높아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 음주 확산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온라인이나 통신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류는 전통주뿐. 소주나 맥두처럼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주류는 판매가 불가능해 업계는 주류 온라인 판매가 세계적 추세라면서 이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데일리TV가 입수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 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상 연구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에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조세연의 의뢰에 진행됐으며 주류 통신 판매 제도의 쟁점과 현황,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현황을 다뤘습니다. 주류업계와 소비자, 관계부처 등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 주류업계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통해 유통 고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는 국민건강 훼손과 음주로 인한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것이란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뿐. 그러나 조세연은 한국은 OECD 회원국보다 주류 소비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약해 주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라며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각대기나 음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부적합하다고 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룰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12.9명에 달하고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를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15조 806억 원에 이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부가적인 규제로 살 수 있는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류 유통 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도수가 낮은 주류만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는 심야 판매 금지 명령, 배송 시간 제한 등 부가적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류 판매 면허 허가 방식이 이미 주류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매업 면허의 경우 의제 면허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신고만 하면 누구나 술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연은 주류는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폭넓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판매 증진과 편익 증진적인 측면을 보장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 허용 여부는 국세청의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 기관인 조세연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델리TV 문다혜입니다.